그래서 오늘 할 거는 궁에 따른 비경겁제 해석이에요. 해석 궁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자 이렇게 사주가 있죠 궁이 뭐냐면은 위치에요 위치 그래서 여기가 연, 여기가 월, 여기가 일, 여기가 시인데 오른쪽부터 연월일시 순으로 많이 해석들을 해요 옛날에는 이게 가로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세로로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거를 표준화해서 이제 하니까 자 이게 각각의 글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궁이에요 궁 여기는 연간이 되구요 여기는 연지 여기는 월간, 월지, 일지, 일간, 그리고 시간, 시지가 됩니다 밑을 지지라고 해서 지이라고 하고요 위를 천간이라고 해서 간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연월일시가 들어가니까 연간, 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비견이 월지에 있죠 여러분들도 비견이나 겁제가 각각 어디에 있느냐가 다 다를 거라구요 누구는 연간에 비견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일지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시지에 있을 것이고 겁제가 막 월지에 있다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비견하고 겁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통변이 크게 달라져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비견 겁제에 퉁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내 사주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제가 비견의 장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비견이 있는데 그렇게 장점으로 와닿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뭐를 먼저 얘기할 거냐면은 연간의 비견부터 이제 슬슬 얘기를 해볼게요 연간의 비견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 사주가 간목일 때 이렇게 월하고 시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게 비견이 되고요 연간의 비견 일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연간에 나랑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연간의 비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나와 똑같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죠 지지가 아니라 천간으로 그래서 천간의 비견은 보통 쓰이는 게 경쟁자 코드가 붙습니다 경쟁자 경쟁자 코드가 붙어요 왜냐하면은 내 사주 환경을 나만 이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 나머지 글자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이 환경이 놓이는 게 아니라 이 비견조차도 나와 똑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견은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다 체감이 쉽지가 않다 잘 안 보이죠 그냥 제 말을 따라오시면 돼요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한 불특정 다수처럼 돼요 불특정 다수처럼 우리가 많은 경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 기사에서 뭐를 봤냐면은 청약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13시간 전 뉴스에 나와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114대 1이래요 114대 1 그러니까 115명 114명인가요 5명인가요 그 10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청약 당첨이 근데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경쟁자가 있지만요 체감하기가 힘들다고요 눈앞에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해석이 일단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 복에 우리가 량이 있을 거예요 복량 각자 내가 가질 수 있는 복에 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눈다 나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복량을 그 비견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은 경쟁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 아파트는 한정돼 있고 서울의 땅 크기가 한정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비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복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이 잘 안될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는 어렵겠죠 자 청간에 비견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타인을 인지하는 능력으로 쓰이기도 해요 연간에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첫인상 느낌 이런 것들로 발현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딱 받는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사주 그러니까 이 연 밖에 있는 여기가 이제 외부라고 한다면요 이 외부에서 나한테 가장 처음 들어올 때 연간에 있는 에너지부터 만나게 돼요 가장 겉에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얘한테 비견이 있는 거예요 연간에 비견이 있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빠르게 친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비견의 특징은 뭐냐면 내 편과 니 편을 확실하게 나누는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나와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연간에 의리라면은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나랑 똑같죠 그래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인연이 된다 나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어딜 가더라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리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월간에 병화나 정화 같은 식상이 있어요 식상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식상을 생하는 게 아니라 이 비견도 같이 식상을 생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되죠 같이 하잖아요 식상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비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견은 나누는 비견이 아니라요 협력할 수 있는 비견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비견이 연간에 있을 때 했으니까 월간으로 한번 옮겨 보자고요 간목 했으니까 을목으로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월간에 비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실감 어느 정도로 실감이 나냐면은 그냥 반친구예요 반친구 반친구고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옆집 또는 이제 회사에서 만나는 뭐 나의 동료 이 정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월간에 비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쟁 코드가 강조됩니다 경쟁이 그 체감할 수 있게 실감 날 수 있는 경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일간마다 달라요 간목이 만약에 이렇게 비견을 보게 되면 얘들은 따로따로 해요 지들이 더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더 높네 내가 더 낫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은 확실한 경쟁이 되는데 을목들의 장점은 협력 구조가 더 강하다는 거 그런 이제 일간별로 비견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월간에 있는 비견은 내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정도의 비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체로 분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뭔가 하는 것처럼 돼요 분리작용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걸 따져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을사에 을유로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나는 비견보다 더 경쟁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직장이라던가 조직생활은 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 비견은 지지로 상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관을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화가 유금을 이렇게 유금으로 끌어와요 사유축 삼합이라는 사화에서 유금으로 가는 월지에서 일지로 끌어오는 형태의 에너지 흐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저 월간의 비견보다는 조금 더 경쟁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입사할 때 경쟁이 붙으면 내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붙겠죠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고난이도의 얘기이긴 한데 일단 이런 형태로 흐름이 이어져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 경관이 아니라요 상관을 잘 끌어오는 형태의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월간의 을목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요 쟤는 상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상관을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 능력을 내가 땡겨와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천간의 비견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뭔가 결과를 만들게 되면 비견이 나도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의 비견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체화된다 월로 들어오는 순간 막연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경쟁이 아니라 바로 친구지만은 친구와 경쟁하고 있다 동료지만 친하지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분리를 하느냐 협업을 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쟤를 보게 되면 쟤를 나눠야 되니까 쟁제하게 돼요 하지만 식상을 보게 되면 같이 협업하는 관계로 이루어지기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보자고요 이렇게 이번엔 병화로 해볼까요 병화가 있고 이렇게 시간에 병화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비견은 어때요 얘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지만은 나는 여기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간의 비견으로 오면서부터는 경쟁으로 인식하는 코드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려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회관계 사회활동 이 비견이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야 경쟁이 되죠 근데 사회활동이라는 말을 하려면 연월을 얘기해야 돼요 연월 연월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궁 국가궁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오면서부터는 사회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 가족적 비견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경쟁적 코드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일관이 시에 있는 비견을 보고 경쟁을 하려고 호승심을 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채팅에 자식이 내 자식이 친구 같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자식궁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친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있는 시간에 있는 비견들은 가족들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요 말이 끊기지 않게 얘기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비겁들이 없게 되면요 가족들하고 대화가 단절되기 쉽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친한 친한 비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꺼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비견이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정도의 비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살펴 주려고 한다 가족을 내가 보살펴 줘야 되고 분명히 그 동료이고 친구이고 가족이지만은 내가 이제 이 사람들보다 더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방패막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비견이 되기도 해요 앞에 관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비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간에 있다는 거예요 천간에 있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탐을 내기도 해요 천간으로 올라왔으니까 자기도 잘났다 이거에요 지지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천간으로 올라왔잖아요 나와 같은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래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를 경쟁자 혹은 내 것을 탐내는 정도의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족한테 뭔가 재산을 나눠줘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중요한 거는 그거에요 천간의 비견들은 어쨌든 나와 비슷한 시각 혹은 똑같은 시각에서 이렇게 내 사주 전체를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지지의 비견은 조금 달라요 지지의 비견 뭐 다시 간목을 예로 들자면은 이렇게 지지로 인 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 이 지지가 비견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뿌리가 되고요 근기가 되고요 체력 이 체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적 체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존감의 원천 또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걸로 이제 다 연결되는게 지지의 비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지지 비견이 없었을 때는 나의 배터리는 천이에요 천 천이니까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방전되죠 방전되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멘탈이 빨리 나가죠 쉬어야 되죠 오랫동안 이 사주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비견이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요 천이 아니라 여기에 영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영이 하나 더 붙어서요 이유 없이 버틸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고 사주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지지의 비견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게 있어야 지지의 비견 같은게 있어서 신 왕 해저야 신 왕 해저 신이라는 거는 결국 일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 일간을 얘기해서 그걸 신이라고 하고 왕 해졌다는 것은 일간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쓰러져도 계속 일어설 수 있는 사업을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지의 뿌리 비견에서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이러는게 지지의 비견이에요 자 그리고 지지의 인 입장에서 이 갑은 어때요 얘도 천간으로 드러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드러났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친구라던가 뭐 동료라던가 당연히 똑같이 쓰이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친구 동료 가족이 비견이라면은 충분히 나를 지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나도 드러나고 싶은데 니가 드러났어 알았어 그럼 니가 대신에 이렇게 해줘 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 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의 비견이 잘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인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지지의 비견이 두 개씩 되면은 안 될 거예요 두 개가 되면요 그러면은 얘도 얘랑 얘랑 발을 두 개 걸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이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를 끌어와서 쓰지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지의 뿌리로 있을 때는 하나만 있는 게 제일 좋다 하나로 있을 때 확실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멘탈 멘탈을 얘기하려면은 지지의 비견 겁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지지의 비겁이 없어서 일관이 약한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뭔가 자신감 그리고 뭔가를 끝까지 해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지의 비견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연에 연지에 비견이 있어요 비견이 연지에 있습니다 연지에 비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궁이죠 조상궁인데요 뭐 요즘에는 조상이란 말을 안 쓰니까 이렇게 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조상이란 말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체하면 되겠죠 조부모라고 할게요 조부모니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이런 부모님을 건너뛰어서 조부모님들이 나의 근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소리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조부모님 그 위에 혹은 내 먼 친척들하고 인연이 더 잘 돼요 그런 부모님들 보다는 만약에 이걸 끌어올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홀로 이렇게 컸는데 부모님은 이혼하고 이렇게 거의 고아처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나중에 확 잘된 사람들 그런 스토리들 몇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지에 있는 비견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사회적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먼 거리 먼 친척 생판 모르는 남의 관계였던 사람들 혹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하고도 연결이 돼요 외국인 그 정도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지니까 자 그러면은 연의 비견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해외로 가면은 잘 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월지의 비견들인 거예요 사회궁 근거리 한국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연지의 비견이니까 타지역에 갔더니 성공하더라 외국에 나갔더니 성공하더라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힘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뭔가 잘 풀린 거예요 대신에 월지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사주의 비견이 연지밖에 없어서 얘를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월지에 신 같은 게 있어서 인신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견을 끌어오기가 정말 어렵겠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은 사주에서 오화 같은 운이 온다면은 목생화에서 이 금을 극복하고 화극금도 하고 이 금을 극복해서 에너지를 끌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호가 들어오는 운에 잘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주에 오호 같은 게 있어서 목생화가 잘 된다면은 충분히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지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거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생겨요 갑자기 아 이제 내일 부도나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막 누가 돈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갑자기 극적으로 뭔가 계약이 체결된다거나 이렇게 버텨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의지가 생겨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황한 명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실제로 지지에 비견이 하나 있는 비겁이 많은 게 아니라요 내 뿌리가 되는 근기가 하나 있는 구조는요 대체로 좋습니다 대체로 사주가 웬만큼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좋아요 대체로 자 월에 비견이 있게 되면요 우리는 대체로 건록이라고 합니다 건록 건록격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이게 월지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이게 비견이면은 건록이라고 해요 건록의 건은 세운다요 세운다 세울 건을 쓰고요 록을 세운다 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로부터 받는 녹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 비견에 이렇게 일관이 나와 있으면은 그리고 이 비견이 하나밖에 없어서 월지에서 힘을 받게 되면요 세운다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가문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시초가 될 수 있는 팔자라고 보시면 돼요 월지 비견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시인데 수많은 정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시 중에서도 시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조 그런 가문을 세우는 정도의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자수성가 합니다 자수성가 그리고 이 건록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 부모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부모의 지지가 따라와요 지지 그 지지라는 게 당연히 돈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으로 지지할 수도 있겠죠 정신 이 월지 비견이 긍정적이면은 요런 지지가 따라오다 보니까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신적인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자녀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고요 아니면은 학교 친구들이라던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오던 나의 중마고우들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야 너는 될 놈이야 내가 실패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너는 무조건 된다고 지금 문이 안 좋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다시 힘을 내게 되겠죠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주변에서 믿어주고 지지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돼요 비견이 월에 있으니까 사회적인 궁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크죠 그러니까 자 내가 지지해 있는 비겁들은요 거의 필연적으로 내가 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다스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거둬줘야 되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얘들은 밑에만 있으니까 위로 못 올라오잖아요 나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이들을 끌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해 월지 같은 거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서 친구들을 끌어줘야겠다 일단 내가 잘 돼서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얘들은 다 지지해 밖에 없으니까 천간에 없으니까 나밖에 못 할 거야 라고 은연 중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월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연월에 있고 월일에 있고 월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은 그게 주파수 잡음 주파수 혼선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때는 여기에서 지지했다가 어느 때는 여기에서 지지했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비견들이 일간인 나한테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다리 걸쳐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친구 무리 친한 친구의 무리가 둘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비견들은 사회궁에 있으니까 아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왜 쟤한테 의지를 하지? 라고 비견끼리 이렇게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견법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친구들끼리 싸운다 혹은 친구들이 나를 두고 질투를 한다 시기 질투들은 대부분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비견들을 활용하는 또는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용한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세속적인데 혹은 통제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사라고 식상인 거고요 자 일지의 비견 일지 비견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간여 지동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간여 지동이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때요? 이거는 다른 궁하고 연결되지가 않죠 이 일간이 시나 월이나 연에 있을 때는 시간차가 존재하잖아요 시간차 부모님이라는 시간 또는 어 할아버지 또는 조부모라는 시간 그리고 거리감도 있죠 사회적인 거리 국가적인 거리 시는 또 이제 미래적인 거고 어 자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지에 있는 것만큼은 시간차가 없어요 공간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갑인일주다 이러면 그냥 갑이 이렇게 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냥 내가 짱인 사람들이에요 일지 비견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거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최고예요 근자감의 최고봉은 일지 비견들입니다 누가 지지를 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최고예요 그냥 내가 정신적인 멘탈이 센 거고요 자존감이 충만한 거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차있다 보니까 고집세다 독불장군이다 지 멋대로다 라는 얘기를 듣기가 쉽죠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월이나 연에 있으면은 그 월에 있는 비견들 연에 있는 비견들 그런 비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지에 있는 비견은 내가 그 비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줄어들어요 사회적 관계에 있는 비견들 그런 비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연에 있는 비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면은 내가 연설 한 번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연, 월에 비견이 있다면은 내가 연설할 때 그 연, 월에 있는 특히 월에 있으면은 전 국민이잖아요 아니 연에 있으면 월에 있으면은 전 국민은 아니지만 지역구에 있는 그 시민들 근데 일에 있으면은 우리 가족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비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요 레인지가 그래서 뭐 근자감으로는 간여지능들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로 설득이 잘 안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자존감이 너무 충만해서 자 그러면은 CG에 비견이 있다 CG CG에 비견이 있으면은 뭐 요렇게 인이 이렇게 요렇게 CG로 연결된 거죠 자 여기 비견은 미래잖아요 미래 미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뭔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사건 사고가 진행이 될 때 그 진행의 순서는 연 월 일 시 순으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 연으로 맞닥뜨리게 되고요 월 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시에 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딱 얻는다고 하는 것은 뒷심이라고 합니다 뒷심이 좋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이 중동찬씨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다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고 속도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스퍼트를 내는 힘이 아주 뛰어납니다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계속 2,3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1키로 남기고 스퍼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 1등을 합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지지의 비견은 지지의 비견은 자 근데 지지의 비견과 청관의 비견이 가장 다른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지지의 비견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그 비견들 때문에 재나 관을 얻잖아요 재나 관 그러면은 내가 이 비견들 때문에 힘내서 했구나 라는 걸 인지해요 그래서 기꺼이 나눠줍니다 일단 내가 잘되고 나눠줘요 그거를 내가 친구 때문에 돈을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번 돈을 나눠줘요 알아서 먼저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견들이 계속 도와주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해 나갑니다 근데 청관의 비견은 그렇지 않다는 거 청관의 비견은 나한테 힘이 안 됐잖아요 같이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쟁 코드 또는 나누는 코드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청관의 비견들은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지의 비견이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나눠준다 청관의 비견이 있는 사람은 먼저 나눠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겁이 있으면요 나눠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오행이 있는 거라서 내 사주에 있는 복량을 최소한으로 분리해 낸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요 나눠주기도 합니다 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지 비견들은 내가 움직인다 내가 나눠준다 내가 먼저 준다 청관의 비견은 먼저 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돈을 주는 건데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내가 먼저 주면은 나도 기분 좋고 얘도 기분 좋은데 다 해놓고 얘가 먼저 달라고 하면은 둘 다 찜찜해요 뭔가 뭔가 좀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된 거 같고 치사한 사람이 된 거 같고 여기는 또 먼저 안줬다고 섭섭해하고 순서의 차이일 뿐인데 그 순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겁제를 한번 해볼까요 겁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견 또는 겁제라고 하는데 굳이 비견 겁제를 나누라면 얘는 그래도 협력 역적 측면이 훨씬 강해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빼앗아 간다 나눈다 애초에 겁제라는 말 자체가 정제에 반하는 거잖아요 정제라는 내 것을 내 것을 겁탈한다고요 기본적인 원리가 내 소유를 얘가 빼어서 가는 거에서 나온 글자가 겁제에요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같다 협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겁제는요 항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리스크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쟁제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겁제를 내가 이용해서 뭔가를 성취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송에 휘말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소송에 휘말릴 각오를 해야 될 거다 대가 지불하지 않았으면 근데 사주 구조가 조금 미비하면은 대가 지불을 하고도 소송 당하기도 해요 알바생한테 다 챙겨줬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막 호출하는 거죠 어? 나 얘한테 줄 거 다 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가보니까 주유수당을 안 줬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겁제는요 배신감이 일상입니다 배신감 그 겁제가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배신감이 일상이에요 이미 나와 내가 믿었 사람을 믿잖아요 비겁이 있는 사람을 일단은 그 사람을 믿어요 근데 겁제들은 믿음에 대한 배신을 무조건 겪게 돼 있어요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굳은살이 비견있는 사람보다 더 잘 생깁니다 굳은살이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를 뭐 거의 일상으로 여기고요 되게 무감각 무감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뭔가 익숙해져요 그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그릇이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되게 멘탈도 센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게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배신감을 느끼다 보니까요 일상적이에요 음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죠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상처도 안 받으실 수 있냐고 그럼 이제 겁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상처 지금 많이 받았는데 익숙해진 것 뿐이야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믿는 거에서 출발하고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얘가 100% 믿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한 99%까지만 믿는 게 겁제에요 100%는 절대 없어요 비견은 100% 믿어요 비견은 비견은 100%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의 겁제를 보죠 연간의 겁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간이 요렇게 있고 연에 오행은 같지만 음향이 다른 개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월에 뭔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겁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익숙함 익숙함이에요 뭐가 익숙하냐면은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낯선 사람 또는 코드가 다른 사람 코드가 다르다는 건요 나는 좌파인데 얘는 우파이거나 내가 우파인데 얘는 좌파인 거예요 그게 코드가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잖아요 그런 코드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제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오픈마인드가 대단합니다 겁제들은 비견이 있으면요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은 멀리한다니까요 아 쟤는 아니야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겁제가 연간에 있으면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나랑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 근데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어요 의원님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국회의사당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겁제가 많은 사람이 겁제 있는 사람이 많은가봐요 티비에선 막 그렇게 싸우던데 티비 밖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암부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 받았어요 낯선 사람과의 친밀도 또는 그 첫인상이 분명히 얘는 내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나랑 색깔도 너무 다른데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게 연간의 겁제에요 자 이거는 장점인데 두번째는 뭐냐면 어 적이 많다 노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노출이에요 항상 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간에 겁제가 있는 분들은요 어디 여행갈 때 반드시 문단속 잘하셔야 돼요 아파트에 그 수많은 수많은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왜 그 도둑놈이 우리집을 터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애 겁제가 있는 사람은요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에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근데 너 여기 나와서 풀어봐 너가 너라고 찍은 그 사람이 연간에 겁제에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목받기 싫은데 그냥 당첨되어 그냥 그게 연간에 겁제에요 가장 처음에 이렇게 쟁제하려고 오는 거에요 연애 겁제가 연애 겁제가 있는 사람은요 유튜브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시청자들이 나의 과거를 낱낱이 까발릴 거거든요 연애 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킬 거 같죠 연애 겁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솔직하셔야 돼요 왜 거짓말하면 다 들킬 거거든요 물론 장점은 친밀감이 드니까 팬도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유튜브 하면은 근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팬들이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거에요 겁제니까 인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열려있잖아요 오픈마인드 나랑 달라도 인정하고 내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인기 많죠 당연히 그릇도 커보이고 멋있죠 제가 그 런업이라는 채널을 런업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큰 논란에 휘발렸는데 큰 논란에 휘발렸는데 나무위키에 생년월일이 있길래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인현의 무토더라고요 김인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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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의 겁제가 아닌 월간의 겁제 월간의 겁제 월간의 겁제는 아 근데 저 최근에 논란있고 나서 구독 취소해버렸어요 구독 취소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과 영상 삭제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자 월간의 겁제 자 월간의 겁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월간의 겁제니까 임수관이랑 우리 또 무토일간 분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에 있는 거 월에 있다는 거는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할 때 직접적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월간의 겁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의 경쟁자에요 또는 라이벌이에요 비견이 라이벌인 거 같아요 아니에요 겁제가 제대로 된 라이벌이에요 근데 이 라이벌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을 보고 배워요 월간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배웁니다 서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월간에 있는 겁제는 그래서 긍정적이라면은 구조가 좋다면요 서로 발전하고 경쟁하고 같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 거를 털어가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보통은 월간에 겁제가 있으면 그 겁제는 나를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그 겁제를 이용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용을 하거나 당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서 그게 갈리냐면은 양간 양간은 이용을 당한다 은간은 이용을 한다 무토일간이라면 기토가 나를 이용하고요 내가 기토일간이라면 무토일간 무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간하고 은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상황의 구조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견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겁제가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부를 이루더라도 더 사이즈가 크고 영향력이 큰 것은 겁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판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활용했기 때문에 비교는 해봤자 자기 가족 자기 친구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데 겁제는 생판 모르는 하다못해 적군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게 겁제에요 그래서 능력치는 겁제가 월등히 큽니다 자 이제 여기서 희비가 막 갈리죠 은간인 사람들은 막 찔끔할 거고 양간인 사람들은 뭐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였어?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근데 이제 그것도 신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또 달라요 또 이것도 어 뭐야 나 양간인데 내가 이용하는데 신왕이냐 신강이냐 신약이나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월간 있는 겁제는 어떻겠어요 얘도 나를 노출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나를 광고 요즘에는 나를 광고를 잘 할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겼잖아요 유튜브라는 나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 비겁이 적절하게 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겁한테 좀 더 유리한 세상이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항상 겁제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의 겁제 시간 겁제 우리 또 금일간 분들 신사시가 되나요 뭐겠어요 이거 마지막에 뺏긴다 마지막에 빼앗긴다 다 해놓고 겁제한테 좋아진다 그리고 사중에 경금이 나왔어요 이게 뭐겠어요 나보다 못난 놈인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나보다 못난 놈인데 내가 얘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은 내가 다 해놓고 공은 이제 시간에 있는 겁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공은 시간에 겁제가 가져간다 내가 다 했는데 나보다 못한 놈한테 복종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천간에 겁제가 있는 명들은요 우월 약간 우월함이 있어요 우월감 왜냐하면 겁제 자체가 못난 놈이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천간에 있으니까 그 못난 놈이랑 내가 비교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저놈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게 천간에 겁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위에 있게 되면은 이 못난 놈한테 내가 굴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와 내가 졌단 놈한테 졌다고? 내가 졌단 놈한테 어? 호승심이 있다는 천간에 겁제가 있는 명들은 호승심이 어느정도 있어요 쟤를 이겨야 된다는 근데 이렇게 신사시면은 열받습니다 예 뭐 여기에서 말년에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말년에 털린다 재산 막 모아놓고 말년에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싸울 수 있다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근데 웃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재산 분배를 확실하게 해주면 싸우지가 싸울 일이 없을텐데 첫째 너 얼마 둘째 너 얼마 셋째 너 얼마 물려주겠다 앞으로 이거 내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지 마라 이렇게 내가 확실하면은 되는데 천간에 겁제가 이렇게 나와있고 시에 있으면요 휘둘리게 돼있어요 똑바로 안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재산을 다 확실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건드리냐고 애매하게 하니까 자식들이 이제 막 싸우는거지 그래서 시간에 겁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마지막을 조심하세요 마지막 그리고 천간에 겁제가 있게 되면요 항상 내 것을 탐내요 기본적으로 질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질투를 받을 정도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천간에 겁제는 내 것을 탐내고 질투한다 내 것을 가지고 싶어한다 근데 그런걸 탐낼 정도로 내가 뭔가 좋은걸 가진거니까 뭐 그게 매력일수도 있는거구요 이성을 끄는 힘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끌어내는 힘도 되고 아 물론 당연히 오행별로 다르구요 일간별로 겁제의 작용이 다릅니다 자 지지의 겁제를 보죠 연지의 겁제 연지의 겁제를 보겠습니다 음 근데 지지의 겁제는요 일간에 근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려요 일간에 근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대체로 쓰기 어렵습니다 쓰기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겁제가 하고 싶은거 따로 내가 하고 싶은거 따로 당연히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 또 다르구요 그런거를 이제 염두하고 이거를 들으셔야 되구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연지라는 것은 집안에 또는 가풍 집안에 흐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겁니다 연지가 정의인이라고 한다면 학자 집안인거구요 연지가 재성이라면은 그 상인 또는 부를 이룬 집안 뭐 이런게 되는거구요 연지가 식상이면은 뭐 제주꾼 그런 것들로 먹고 살아온 집안 또는 기술자 이런 정도의 그 집안에 특유의 흐름이 있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연지의 겁제는 기본적으로 집안이 한번 망했다 라고 합니다 집안이 나의 윗대에서 한번 망했다 한번 망했다 또는 망한 경험이 있다 한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주의 구조가 좋아서 이 연지에 있는 겁제를 끌어들여서 이용을 할 수 있다면요 일거의 부를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연지의 겁제가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게 얼마나 멋있어요 연지의 겁제가 잘 되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도 줄 수 있구요 슬픔도 줄 수 있구요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거고 그게 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해외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거에요 연지의 겁제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긍정적이라면 근데 부정적이면은 그 우리 조상이 했던 못된 짓 우리 조상이 친일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했던 짓들이 나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나는 이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조상이 친일파였던 기록이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연좌제처럼 따라오기도 해요 연좌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가 연 월에 식상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게 뭐 일지의 재까지 잘 연결되어 있다 겁제가 식상을 생해서 일지의 재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게 되면은 전 국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연예 연재 있는 겁제는요 일단 지지의 겁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비견이 지지했을 때랑 똑같아요 내가 활용만 할 수 있다면은 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EJ라고 하죠 오랑캐를 이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부린다 적을 적으로 막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게 가능해져요 지지의 겁제를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은 연재의 겁제는요 기본적으로 내 사주의 출발점이 부정적인거에서 출발을 해요 겁제니까 근데 겁제들의 최고 좋은 능력은 뭐냐면은 한번 망해야 제대로 성공합니다 비견들은 망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아도 꾸준히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겁제는 한번 대차게 망해야 성공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게 겁제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지지 겁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도요 실패했을 때 이제 아셔야 돼요 아 제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잘 될 수도 있겠다 겁제는 한번 망해야 성공한다 리스크 없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겁제는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돈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 되다가 한번 추락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돼야 이제 크기 일어설 수 있다 월지의 겁제를 볼까요 자 월지의 겁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인격이냐 겁제 그냥 겁제가 격이라고 한다면 겁제의 격이냐 뭐 이거 두개 중에 하나로 갈려요 보통은 양간이 되면 양인격이고 음간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건 그겁니다 비견이 월지에 있을때랑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어떤 이 겁제를 활용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월지에 있는거는요 나의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을 무시 못하잖아요 나의 성패는 환경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격국이고요 월지에 겁제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 적이 득실득실한다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 사방에 적이 있고요 그 속에서 그 적을 활용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우뚝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비견은 나의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고 이미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월지에 겁제는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통제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살이 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지에 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잘 활용만 한다 이러면은 크게 성공하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식상으로 활용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식상으로 활용하는 거는 관살이 강해야겠다 그래서 양인격은 편관 겁제격은 정관 이게 반드시 강하면 이 격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약하면 무시당한다 음 겁제가 월에 있는 사람들은 관살이 약하면 기본적으로 무시당합니다 무시 무시당하니까 어때요 내가 이 겁제들을 통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회사원의 무슨 회사의 팀장이라고 할게요 내가 팀장이니까 팀원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리더십 있게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이 약하잖아요 겁제들이기 때문에 무시해요 나를 근데 내가 관살이 강하면은 내 카리스마에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식상을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제를 만드는 거에서 협업을 한다는 건데 반드시 쟁제로 이어집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래서 관이 강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관이 강한 관이 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팀원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근데 관이 약하면은 그런 걸 좀 덜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된다 성공한다면 크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일지에 겁재가 있게 되면요 비견이 있을 때랑 비슷해요 근자감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 재에 대해서 감각이 남달라요 재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겁재가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재의 민감도가 있어요 이게 큽니다 이게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재의 민감도가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뭐 제가 백만원을 땄어요 그러면 오 기분 너무 좋잖아요 기분 너무 좋은게 끝이에요 근데 겁재가 있어서 재의 민감도가 강한 사람들은 기분 좋은 것에서 끝이 나는게 아니라 엄청난 쾌락과 희열을 느껴요 겁재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일반인들이랑 이 재의 민감도라는 거 또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재라는 것은 나의 공간이에요 공간 내 것을 건드리는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가장 시비를 걸기 좋은 구조가 일지겁재라고 보시면 돼요 일지라는 것은 내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겁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제일 짜증내냐면은 일지겁재들이 제일 짜증나는 곳이 차가 막힌다던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막 좁아져 있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막 승질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내 와이프가 바람핀다던가 아니 바람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남자 만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비즈니스 때문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일지겁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지겁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큰일이 있을 때 굉장히 냉정해지는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냉정 그러니까 힘들수록 냉정해져요 그게 이제 일지겁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큰일이 생길 때 이성적으로 대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일지겁재가 있잖아요 뭐 하고 있거나 몰두하고 있을 때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일지겁재다 노크 안 하고 방문 열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대화 안 할 각오 해야 됩니다 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히려 일지겁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수록 멘탈이 세져요 힘들지 않으면 멘탈이 세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지겁재가 있는 명들은 만약에 내 자녀가 일지겁재가 있잖아요 독립을 빨리 시켜주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 자녀는 내가 위기일수록 성공한다니까요 일지겁재들은 힘들 때 힘을 얻는다니까요 힘들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돈이 없어 보고 이래야 내가 뭔가 더 뭘 하려고 할텐데 그게 안 일어나면은 안주하게 돼요 일지겁재가 만약에 가출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외로 잘 살아서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강해져 있어요 뭔가 생활력도 좋아져 있고 밖에 나가서 가진 풍파를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피부에 굳은 살도 새겨져 있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겁재들은요 몸에 흉터가 있어요 몸에 몸에 이렇게 지우지 못하는 흉터 같은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풍파를 좀 겪으면서 제대로 살았구나 근데 비견들은 힘들 때일수록 세지진 않아요 비견들은 겁재하고 달라요 힘들면 더 힘들어져요 비견은 그냥 그러니까 비견이 있다고 막 강제를 독립시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겁재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구요 시지에 겁재가 있는 명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지에 있는 겁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시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지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가장 사적인 거고 나의 가장 치부가 시지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근데 거기에 겁재가 있네요 겁재는 뭐라고 했어요 노출시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쟤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겁재가 있으니까 비밀을 노출시키는 겁재라는 소리에요 나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는 겁재에요 시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합니다 비상금 숨기잖아요 만약에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 금고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놨다 털립니다 털리게 돼 있어요 숨기면 숨길수록 숨겨지지 않는 게 시지 겁재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시지의 겁재는 모든 겁재 중에서요 겁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모든 겁재는 한 번씩 다 배신을 해요 뒤통수를 치고 근데 시지 겁재는 가장 아픕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시지 겁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영원한 비밀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겠어요 시지의 정제가 있으면 돼요 시지의 정제가 있으면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내 것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상금 로또가 당첨되잖아요 죽었다 깨놔도 내가 로또 된 거 아무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시지의 정제 그래서 로또에 당첨이 될 거면요 시지의 정제가 있는 사람이 당첨되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은 당첨됐다고 해서 생활 패턴을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저같이 월간에 정제가 있잖아요 로또 당첨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어? 제 로또 당첨됐나 본데? 다 알아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막 나눠줘야 돼요 저같은 사람은 공룡으로 써야되잖아요 정제를 제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인데 월간에 있기 때문에 나눠서 써야되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제 궁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궁에 따라서 달라요 해석이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오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행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오행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보세요 목일간에 간목일간에 을목이 겁제일 때랑 묘목이 겁제일 때 또는 을목일간에 간목이 겁제일 때 다르다고요 작용이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겁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